이를 위해서 이니얼을 잃게. 나도 보라색도 잃건데. 진짜 잘 흘리지. 보라색. 그리고 이제. 너무 잘 어울려요. 어느 분과 느낄 줄 알아요 진짜. 둘 다 괴로울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가을이는 못 만나고 근데 제이크도 만나고 있으니까 제이크도 못 만나기가 좀 더 괴롭지 않아요. 엄청 흘리지 마. 오오. 아 이건. 아. 멋있네 진짜. 엄청 흘리지 마. 오오. 아 이건. 멋있네 진짜. 박진영. 오오. 아. 오오. 오오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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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야, 두 개 누가 정답인지 알아봤어 하나, 나 하나 이거 한 개, 한 개 아니야? 근데 엉덩이가 두 개가 있어 골반 두 개야? 아니야, 골반 한 개야 골반 두 개예요 아니, 근데 엉덩이를 풀으로 하면 S를 붙이야 영어로는 진짜로? 그럼 엉덩이는 한 짝이네 아니, 근데 여러 명이 엉덩이면 여기서 더 그만 얘기해 너희까지 얘기하면 엉덩이, 엉덩이 한 개가 붙어있어 아니, 엉덩이 한 개, 다리 두 개가 붙어있어 갑자기 엉덩이, 엉덩이 아, 근데 이거 좀 궁금한데요? 알려주시면 안 돼요? 너희 무슨 엉덩이 싫어, 갑자기? 아니, 얘기는 근데 정답이 없어 궁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, 두 개라고 생각해 아, 그 다음에 궁딩이가 뭐? 너 요즘 너무 많아요, 궁딩이가 뭐예요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두 개가 생각해 아, 이거지 여보세요 저는 저랑 제이크 뽑고 싶어요 마침 왔네요, 제이크 아, 엔하이픈에서 섹시한 멤버 두 명 아, 좋습니다, 우리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 콘셉트 약간 도움드릴까요? 오늘 의상 콘셉트여서 좀 더 약간 시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날이 잘 어울려요 아,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다리가 길어버리죠? 우리는 이제 촬영을 할 건데요 이 기분 테이크는 지금 시작합니다 오! 우리는 콘하트도 한 번 해주세요 혹시 콘하트 한 번 가실게요 가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콘하트도 한 번 해주세요 혹시 콘하트 한 번 가실게요 가겠습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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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